귤이다. 귤 왔다. 귤이 왔다. 귤이다. 귤 먹을래? 먹었어. 귤 왜 사왔어 갑자기? 너 먹어. 고마워. 우리 짜장면 시켜? 응. 지금 시켜? 앉아 앉아. 뇌물입니다. 고마워. 자, 준영이 저거 해야 돼 있다가. 뭐? 저거. 알았어. 잘 먹어. 고마워. 고맙다. 대박. 뭐야? 왜 안 나가봐? 가위래요. 나 핫도그 생각하고. 아니요. 쟤는. 진짜 맛있어. 근데 짬뽕 국물은 안 주네. 그치? 볶음밥 시켜요. 예. 국물 없는 거 시키면 원래 주잖아. 응. 열심히 하거라. 둘이 앉아서 하거라. 우와. 괜찮다. 그치? 준영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? 안 못생겼는데. 너 못생겼어? 안 못생겼는데? 누나보다 예쁜데? 응. 자, 화이팅. 준영아 화이팅. 응응. 너 할 수 있어. 한 번 더. 귀찮아 죽겠네, 정말. 아, 귀찮아 죽겠네, 정말. 아, 귀찮아. 역동적으로 찍어봐도 돼? 안 돼. 역동적으로 어떻게 찍어? 이렇게. 후. 정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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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역동적인 정리 영상을 찍을 거야. 니가 뭔데? 후. 드론처럼. 거기 누나 반팔 가져와, 니 뒤에. 후. 후. 뭐가 반팔인데? 그거. 그 의자 위에 있는 거. 다 반팔이야? 어. 다 가져가서 여기 넣어. 자. 여기 다 넣어. 역동적으로. 됐어. 아, 제대로 넣어야지. 따라라라따. 딴따라라라. 완성. 핫도그 먹자, 우리. 아, 먹네. 맛있다. 필리면 죽어. 진짜 다 먹었지, 너. 아, 뭐야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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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명락도 진짜 맛있다. 그치? 음.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, 오늘 또 알았어. 끝! 끝! 끝!